다음 파트로 가겠습니다. 홍빙 벨린즈. 홍빙. 신비로 와 이런 데 오면 진짜로. 네. 저기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저기? 상사이모. 공사일레이아. 마일레이아. 정국마일레이아. 뭐라고? 저거 국자 아니에요? 남천불국. 남천불국이라고.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는 약간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스포츠 오고 있어요. 여기 꼭 가봐야 된다. 가장 크다, 이런 곳. 뭐야, 소가 있어. 어디 소가 있어? 맞아요, 소가 있어요. 소가 어디 있어? 여기. 어디요? 진짜네? 소랑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리얼로? 한우예요? 한우예요? 한우는 오빠가 한국에 있지. 한국 소. 가봐, 빨리. 만져도 되는 거야? 만져도 되는 거야? 만져도 되는 거야? 뒷발 차요. 어? 기가 움직였어. 그 친구인가?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다. 여기서 날이 좋아서 한번 나왔다. 소통하거든요.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왜 여기에? 날이 좋아서 잠깐 뭐 뜯어먹으러 나왔는데. 아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입담이 없어서 해외를 뜯은 데에도. 오, 쳐다봐. 무서워. 여기 강아지랑 개랑 소가 올라가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개나, 소나 다 볼 수 있어요. 자, 가시죠. 좋은데, 개나, 소나? 신기하죠? 사랑은 개나, 소나 다 한다지만. 근데 신지 씨 노래 진짜 잘한다. 신지 노래 잘해. 신지 노래 잘해. 신지도 트로트로 돌아야지. 맞아, 맞아. 이듬고 거립니다, 저희 코어이터에. 나 1년 동안 걸을 거 다 걷고 가는 것 같아, 짠내에서. 잠깐만. 저 계단 올라가나 봐. 저 계단 올라가나 봐. 저기, 이거 꽤 높은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계단 있죠? 500계단 정도 예상합니다. 정확히 세보지 않았으나. 야, 근데 경사가 꽤 높네, 여기가. 이거 봐, 너무 힘들어. 와, 이거 아니야. 우리 벌써 지그재그 중에 지그가 온 거예요. 앉아, 앉아. 사실 인민을 한 번 겪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몇 가지 왔는데 안 올라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아셔야 될 게 좀 있어요. 뭐요? 이게 268계단입니다. 1,000개는 아니고. 268인데. 1,000가 있어요? 네, 2,6바라고. 2,6바 계단인데. 2가 10다. 그리고 8은, 6은 이어진다. 8은 재물을 뜻합니다. 재물을 쉽게 얻는다? 재물을 쉽게 얻는다? 그러니까 여기를 268계단을 착 오르면. 돈을 따라서 행운과 그런 재물이라는 게. 돈을 따라서도 행복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금 같은 건가? 네, 그래서 이 계단을 오르면서 행복과 재물과 모든 걸 이어질 수 있도록 생각하시면서 걸어가고.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가시죠. 얘들아, 어차피 올라가야 내려가는 거 아니겠니? 한 계단 한 계단. 내 재물이 쌓인다. 내 행운이 쌓인다. 내 사랑이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자물 정동상이 34m에 250톤입니다. 아까 우리가 막 출연했지만. 야, 저게 어떻게 만들어질까나. 선 계장님. 근데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막. 그러니까요. 천 계단, 800계단 이렇게 많은데. 아닙니다. 268이면. 말을 하면서 걸으면 거의 10분 안쪽으로 도착해요. 네. 조금씩 오는데 느낌이? 어. 힘들다. 한 번 쉴까요? 잠깐만요. 그래. 잠깐만요, 잠깐만 쉴게요. 넌 모르게 쉽지 않아요. 어제 피로 가지고 허벅지로 와가지고. 어, 나도 다리로 와가지고. 중랑키 이후로. 기다려. 다리로 왔어. 네 인기가 없었냐 생각해봐. 바로 올라가게 되니까? 어우, 부들거리네. 지금. 여기장님. 너무 힘들어. 이거 구. 이거 한 80도 되지 않아요? 지금. 어우. 이게. 이게 보는 거랑 다르네요. 보는 거랑 다르네요. 마음의 준비하고 올라오세요. 야, 쉽지 않대 이건. 아니, 낮은 계단이 아니였네 올라가 보니까. 야, 이 각도가. 문세윤 씨. 네. 맞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나라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밀어줘, 밀어줘. 이거 누가 짰어? 니가요. 야, 이것도 고. 이것도 고행이네. 부처님을 만나기 위한 고행이입니다. 쉽게 볼 게 아니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뭐야? 그건 아니지. 점심 약속. 그건 아닌데. 야, 근데 가까이서 오니까. 우와. 멋있다. 여러분,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우와. 자, 소음이 일게요. 스케일이 좀 남다랐던 것 같아요. 가까이서 봤을 때 얼굴, 눈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디테일하더라고요. 보니까 마음이 여긴 진짜 와야 되겠다. 여긴 잘 왔다. 힐링되는 느낌이 너무 커요. 진짜. 우와. 자, 소음 빌게요. 조금 힘들걸로 왔습니다. 네, 같이 함께해 주시고. 자, 그리고. 저기 잠깐만요. 오른쪽으로 시계방향으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볼 돌면서. 아,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짠네 투어. 시청자 여러분들의 더욱더 많은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짠네 투어 할 수 있게 해 주신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영원해요. 경치가 좋긴 좋네. 우와. 공기 왔지 말다. 이렇게 널면서. 저 케이블카 아니야, 케이블카. 또 타고 싶다. 그럼. 오래 탄 거.